Kzone V Kzone V Kzone V Kzone V 이번 리프트라이브에 제가 세 번째 출전인데 아직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아와서 래시킹에서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돌철수 대회처럼 생각하자 하면서 봤었는데 생각보다 무대가 커서 긴장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FPX는 자연 긴방한 핵, 예측할 수 없는 핵들도 많이 나오고 또 LTE의 입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팀이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도전자 입장으로서 사실 저도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금도 편안하게 먹었던 것 같고 설계된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미드 3대 코르키가 더블 랑 플래시를 좀 써줘가지고 제가 기회가 생겨서 간 거고 파텀 주둡곤도 있는 피기였고 밴픽에서 저희가 이겼으니까 거기서 게임이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대기 선수가 미드를 압박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게임이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게임을 들어갈 때 한타 보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제가 한타 때 뭘 해야 될지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그리고 플래스도 약간 왔다 갔다 어그로 어그로 핀퐁? 어그로 핀퐁이 환상적으로 된 포! 이게 다 먹으면! 그리고 다 먹으면! 네! 달성! 저도 유닛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유닛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팀이 이기면 저는 다 상관없죠 저희 밑으로 들어가나요? 클레드! 클레드! 어디 약간 진영이 지금? 막대! 이렇게! 앞으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토트! 물론 레엄도 지금! 레엄! 위엄! 지금 데프트가 데미지를 쏟아넣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렇죠! 저는 코드라키라는 것도 이제 다시 보기로 봐서 경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 팀을 잡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해서 특히 펜타키를 못해서 아쉽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뒤로 빠지면서 갈 팀만 할 수 있어 제가 넥서스에서 토스 딱 성공했을 때 그 느낌 그때 쫌 짜릿했고 시간이 가고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 느낌이라서 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술강 트란드! 예술강 트란드 넥서스가 방해를 미남! 최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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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랭크로 만나봤었는데 제일 상대하기 꽉그러고 무서운 미드가 루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그냥 베어가는 느낌으로 아이짜랑 계속 경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경기를 막상 하게 되니까 살짝 긴장해서 이기면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한 명만 잘해야 되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팀원과의 믿음과 신뢰 그것만 지키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이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다시 만나게 돼서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경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탑 라인전이 힘들 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다이브를 당하고 사고가 나왔던 경기여서 좀 더 눈치가 빨랐으면 저도 안 죽을 게 많았는데 그냥 죽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비행기였다고 생각해서 라인전을 좀 빡빡하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돼서 수비화들을 잘 봤고 다이브 콜 같은 걸 잘해서 받아치고 데뷔하는 쪽으로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기둥 같았던 역할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2대2 상황에서 다이브를 했는데 그걸 잘 받아쳤을 때 그때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제랑 할 때 탑에서 던졌던 게 제일 기억이 났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적 텔포를 제가 놓쳐서 죽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좀 깊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도장을 딱 내려찍고 이건 이제 이거 네 신나면 그런 거 하는데 그때 내가 팀 3명인가를 혼자 쫓아내고 신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카드스로 회자 25텔을 쌓아서 더 경기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초시계로 어그로 빼고 다 잡고 게임 끝날 때 밀뜶을 하게될 수 있어요 상대가 선도로 황글이 2명 2명 3명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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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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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5명 5명 7명 6명 5명 5명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너무 재밌었고 이런 기회가 있기에 계속 롤을 열심히 하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제일 중요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. 자신감이 생기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. 연습 경기도 많이 치면서 배웠고 거기서 맞으면서도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팀원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배운 것 같아요. 아직 그렇게 만족은 하지 않고 있고 더 잘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더 열심히 더 보여줄 게 더 많다 생각해요. 아직까지는 아우 한참 나갔죠.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당연히 학교가 또 학교가 가장 섹시한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섹시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은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기면 제가 잘해서 이긴 줄 아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무난감이 큰 자리였는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말 다행이고요. 많은 걸 깨워서 돌아왔는데 이겨야죠. 항상 게임은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고 ULCK에서의 경기도 되게 험난하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팀원은 정말 좋아요. 그냥 정말 잘까?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. 여태까지 해주셨던 것 처럭만 계속 똑같이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분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진짜 긴장이 역대급으로 됐어요. 갑자기. 근데 다만 베리 선수랑 너구리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게 봤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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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